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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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는 훌륭하다 해서 왔어요. 어이구야. 어이구야. 아. 저 손님들한테 지짐이 있네요. 네. 안녕. 처음에 좀 닫고. 좀 충분히 가라앉으면 손님들한테는 괜찮은데. 들어와도 괜찮아요? 아 네. 들어와. 1STGO 앉아. 앉아. 일로와. 일로와. 앉아 앉아. 아니 앉아. 아니. 나와. 앉아. 여덟아. 안녕하세요. 내려오세요. 어 이거 저 앉아 아니 앉아 앉아 이 흥분 상태가 얼마나 합니까? 보통 임자가 그만 짖어야 얘도 그만 짖어요 임자 임자 아니 임자야 손이 다 떨어진다 에휴 안 된다 사람 사람은 안 물잖아요? 네 한 번도 사람은 물고는 없는데 사람은 한 번도 물고는 없는데 강아지한테 입질이 좀 사람한테 조금 짖기는 해요 아이구야 저 상사 어떡해 한 번도 사람한테 입질은 한 적은 없어요 일로와 일로와 인사해봐 인사해볼래? 인사해도 괜찮을까요? 네 괜찮을까요? 고생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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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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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인사 인사야 인사야 너 그러면 안 돼 인사야 가게 망한다 하하하하 너 지금 저 보호자님들이 전해서를 틀어놓아서 만들어놓은 카페를 그래 이내가 설쳐가지고 손이 다 빠진단 말이야 아니 장사는 잘 된대요 장사 잘 된대요? 예예예 코로나 끝나고 이제 그래 이제 좀 다 빠져야 되는데 짖지마 그럼 삔는 거 아니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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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 아 coward 안녕하세요 하하하 Mikey